무릎이 닿기도 전에 모든 걸 꿰뚫어볼 수는 없지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명쾌하고 속 시원한 정치방담 시간입니다. 박지원의 무릎 탁 도사 오늘은 특별히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아침에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무릎 탁 도사 주변에서 반응이 좀 있습니까? 제일 많이 듣는 방송이니까 아무래도 별명이 또 하나 붙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가장 먼저 얘기해야 할 것은 역시 북미정상회담 얘기일 것 같아요.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될 거라고는 사실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희 무릎 탁 도사께서도 그건 예상 못했었죠. 전혀 못했습니다. 그렇죠. 무릎 탁 치면서 이번에는 됐다. 그건 아마 무릎 팍 도사도 예상은 못했을 겁니다. 어제 대통령이 9개월 만에 NSC 회의 국가안보회의를 주제를 했는데 우리 역할이 다시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혹은 할 수 있는 일 어떤 걸까요? 그렇죠. 지금 가장 저는 시급한 것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좀 달래주고 미국과 다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양을 방문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물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물밑 대화와 특사를 보내서 분위기를 잡고 4월경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4월경에 지금 3월에는 우선 10일부터 북한의 인민회의가 있고 또 아마 내각회편 등 인상회편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끊이지 말고 계속 판문점 등에서 접촉을 하고 4월쯤에는 특사가 가서 분위기를 잡아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두 차례 연속 방문하게 되는 모양새가 돼서 너무 저자세로 보여서 또다시 남남 갈등이 일어나거나 이럴 우려는 없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따질 여유가 없다? 원체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분은 실패라고 하고 어떤 분은 무산이라고 하는데 무산이건 실패건 이걸 빨리 대화를 재개시키지 않으면 우리 한반도에 다시 한 번 전쟁의 그늘이 엄습해오고 지금 미세먼지하고 똑같습니다. 미세먼지하고요? 북미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해결할 분은 북미 간 대화의 태불에 다시 나오게 할 분은 우리 세계에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따질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계신 거고요. 4월달 정도에는 특사 가서 분위기 조성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사로는 혹시 염두 생각해 본 인물이 있습니까? 혹시 의원님께서 적임자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아니 북한하고도 라인이 있으시고.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가장 큰 신임도 받아야지만 북한과의 관계도 좋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역시 적임자다. 물밑과 특사로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훈 국정원장은 참고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제가 대북 특사를 할 때 함께 일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무튼 그때도 보거나 그 후를 보고더라도 서훈 국정원장만큼 북한 인사들과의 친분이나 그 내용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분이 서훈 국정원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는 서훈이다. 제가 이렇게 임명합니다. 잠깐 딴 얘기인데 서훈 국정원장하고 요새도 연락 자주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좀 내용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면요. 비핵화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비핵화 그리고 미국이 생각했던 비핵화 북한이 생각했던 비핵화가 조금씩 달랐던 거 아니냐 이번 협상 과정을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변핵시설만 폐기하면 비핵화다. 북한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미국은 전혀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오늘 중앙일보를 보니까 어떤 분강이라는 시설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근본적으로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미국이 보는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고 북한이 보는 비핵화는 한반도의 비핵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비핵화의 개념은 어느 정도 북미정상회담 실무조촉 과정에서 또 1차 회담에서도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로 고착화되는 것 같았지만 이건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양국 정상들이 저는 솔직하지 못했다. 서로 너무 계산만 했다.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중앙일보 보도된 분강만 하더라도 만약 미국이 그러한 시설을 포착했다고 하면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그걸 테이블에 올려놓고 물었어야 됩니다. 실무협상 과정에서 그렇죠. 정상회담 가기 전에 가기 전에 그렇게 해서 그러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면서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야 되는데 이러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폐기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혼자 계산을 했고 또 미국에서도 그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플러스 알파 WMD 이러한 것은 포함됐었죠. 그냥 얘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문제도 반드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분강은 딱 숨기고 정상회담장에서 테이블에 올려놨다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정직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을 수 있죠. 차치하고라도요.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핵시설을 신고한다 하는 것은 합의가 안 됐어요. 북한은 이 분강을 미국이 모를 줄 알고 이제 영변하고 대량사상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 정도만 되면 제재해제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미국이 분강카드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도 김정은 두 정상들이 진정한 비핵화와 진정한 경제제재 해제를 위해서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고 솔직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두 정상들도 참 책임을 절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이게 그 백악관의 매팔로 알려진 볼턴 보좌관의 아이디어는 아니었을까요? 뭐 그러한 것도 했겠죠. 사실 싱가포르 1차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 시설과 무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거기에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제재 해제하겠다 이렇게 구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기 때문에 경제제재 해제 받아와라 이렇게 얘기했는 것이 지금까지 딜레이 된 그런 거였는데 이번에 보도된 바에 의거하면 워싱턴에서 지구 반바퀴 돌아서 하노이로 오는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볼턴 보좌진들로부터 열강을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 짐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것이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협상을 타결하려면 북한에도 그러한 것을 제기해서 답변을 가져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지 않은 것은 꼭 깨려고 한 것 아닌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도 된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회담 직전까지도 종전선언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미국하고 공조가 좀 안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의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얼토당토하는 소리입니다 아 그래요 왜요 누구나 이것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제가 좀 미국 관계자들에게 탐문행보에 의거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어 비건 라인까지 알았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그리고 일체 몰랐는데 사실 보십시오 회담 하루 전날 폴크스라는 미국 언론에서 복스요 복스 복스 언론에서는 소위 합임은 기초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핵심 소스로부터 받은 정보라고 썼죠 그리고 회담 당일 미국의 MBC 보도에 의거하면 자기들이 고위층으로부터 받은 정보다 이렇게 소스를 밝히면서 영변 핵시설 이외의 추가신고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히 언론을 통해서 고위층의 말을 빙자해서 북한을 무장해제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믿었죠 같은 편까지 속인 거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 회담 결과를 보면 트럼프의 정치적 욕심 김정은의 낙천적 생각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러한 결과로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낙관을 했죠 우리 정부도 몰랐고 모를 수밖에 없었고 우리 정부도 모를 수밖에 없죠 미국과에서 완전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미국의 핵심 관계자들도 몰랐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관련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국내 정치 이슈로 이어지는데요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정권의 대응이 굉장히 아니라고 무책임하다 남북 경영에만 신경 쓰다가 북한의 숨은 핵시설도 미국 입장 변화도 파악하지 못했다 운전자 뭐 이런 애매한 말 하지 말고 안보에 신경 써라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러한 말씀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사이에 잃어버린 대북 관계였습니다 거기에서 파토를 놓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때 총리였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황교안 대표야말로 저도 잘하기를 바라지만은 역사적 사법적 시대정신이 결례된 도로 박근혜 당을 만든 분 아니에요 그건 인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모든 것을 보면 이 경선 과정에서도 5.18 박근혜 탄핵 태블릿 PC 이건 과거로 돌아가고 박근혜 당 만든 분들이에요 박근혜 당 대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협력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나가야지 거기에서 공격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의 자격과는 별개로 황교안 대표의 주장 중에 한미연합훈련 이거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보수로서 염려가 되면 그러한 건설적인 얘기는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 정부 당국 간에 합의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서건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대로 예산의 전략을 위해서건 지금 현재 그러한 훈련을 폐기하고 또 축소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모든 재래식무기 핵이나 핵 외에는 우리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은 전진할 때지 훈련을 해서 불필요한 자격이나 예산을 쓸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에 당직 인선이 있었는데요 당직 인선 된 분 중에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도로 박근혜당 됐으니까 그렇게 가겠죠 예를 들어서 부산의 김세현 의원이 여의도 연구소장 이런 거는 탕평인사다 이런 거 아닙니까 뭐 흰밥에 뉘 하나 들었으니까 아하 잡곡밥이다 잡곡밥도 아니고 흰밥에 뉘 하나 들었다고 잡곡밥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결정이 나는 날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 중이면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맡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사법부 결정을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참 국민 정서라는 게 이상한데 이명박 대통령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잊어버렸다 아니 그냥 비난 많이 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보석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지 예 제가 내일 결정할 문제를 정치권에서 왈과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상은 하고 계시나 왈과왈부하지 않겠다 국민 정서를 굉장히 중시할 거면서도 뭐 재판장이 법적 판단을 잘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민들은 mb에 대해서는 거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의 무릎탁 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부의 시선집중